마켓무버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의외로 굵직한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제외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처럼 거의 편입이 당연시되었던 종목들이 리스트에서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습니다. 일부 실망 매물이 출해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하지만 밸류업에 제외된 금융주들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면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 왜 편입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또는 산업군 내에서 PBR이 상위 50% 이내의 기업들만 포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PBR이 낮았던 은행주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 환원 관련 지표보다는 PBR이나 PER, ROE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탈락한 금융주가 낮은 PBR과 ROE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PBR과 PER, ROE를 비교해놓은 표를 보셔도 코스피 200보다 밸류업 지수의 종목들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PBR과 ROE가 낮은 기업들을 제외하면서 이를 끌어올리게끔 유도하는 것이 이번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최종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이 제외되게 됐는데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대신 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기업들 모두 10월 밸류업 공시를 예정하고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력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내년 6월의 지수에 포함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은행주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금리 하락 기조에서 마진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이자 마진 님의 경우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손 비용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배손 비용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실적이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 금리와 ROE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데요. 201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 이전에는 기준금리와 ROE가 거의 연동해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기준금리에 상관없이 ROE가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기준금리의 변화, 금리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ROE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이렇게 된 데 이유는 또 적극적인 비은행 M&A를 통해서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주주 환원율도 점진적인 확대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의 경우에는 현재 30% 그리고 50%까지 총 주주 환원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주들 이러한 분석 속에서 주가도 다시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융주 투자 포인트 잡아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브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은 아주 강력합니다. 어제 갑자기 장 막판에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던 것과는 또 반대로 우리 양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좋은 장에서 종목 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특징조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SK이닉스 빼놓고는 시장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이 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워낙 반가우실 것 같은데 오늘 장중환 때는 64,900원대 올랐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64,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삼성전자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삼성전자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시장이 26일 정도부터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식으로 여러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그 이유가 그전에는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가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했었는데 26일날부터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면서 다시금 또 긍정적인 시장의 신호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을 드렸었고 또 때마침 어제 미국 마이크론이 2024년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였는데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또 다음 분기 컨센서스도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예상 실적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의 업황에 대한 반등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동안의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자금을 이탈시켰던 외국인이 오늘 처음으로 간만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인 순매수력이 현재 선물 매수력과 그리고 콜옵션 배팅력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며칠간 또 계속 유입이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이 나왔고 이 상태로 최소한 6만 8천 원 정도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지난 7월부터 쭉 하락한 그 폭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뭐 V자 반등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출렁대면서 쌍바닥 형식으로 만들면서 또 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저점을 강력하게 이탈시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전략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재미난 이슈도 몇 가지 더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 스마트 싱크로 현대차 맞춤형 제어가 가능하고 또 차 안에서도 이 집안의 가전 사물 인터넷 기기를 제어를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현재 현대차와 현재 기술 제어 상호 협력을 최근에 맺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뭔가 이슈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최적화된 차량용 SSD, 랜드 플래시 기반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빠른 저장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차량용 부품 쪽으로서도 매출 확대가 일어나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6만 3,200원 정도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이대로 상승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의 이 기술적 반등력은 최소한 6만 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 접근을 하더라도 최소한 9% 정도의 추가 상승력을 충분히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자리가 만약에 잘만 돌파가 된다면 7만 원대까지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만나보고 왔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저점 찍고 올라오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반등에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5% 넘게 상승세 39,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에는 4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HBM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되었는데 시간 내로 14%나 좀 올라갔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94% 정도 매출이 증가되었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 굉장히 내용들이, EPS도 더 올라갔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나 싶었는데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좀 강하게 들어오긴 했는데 아쉽게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수한 외국계 자금과 매도한 외국계 자금을 상계를 해보면 지금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대략 한 190만 주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그래도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들이 좀 숨에서 돌아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전공정에 있어서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뭐 YC라든가 SFK, 홀리닉스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한미반도체에도 마찬가지고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아무튼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스페타시스가 하나의 또 MLB를 만드는 회사죠. 멀티레이어 보드를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뭐가 1위냐. 가장 질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 회사들을 좀 제외하고 중국 회사들도 캡파로봄 엄청난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회사들은 이제 번 외로 하고 일단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1위 기업이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입니다. 유니마이크론이고 그리고 2위 정도가 이스페타시스로 보시면 되고 3위가 삼성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니마이크론보다 지금 매출이 조금 줄어 매출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제품의 질로 따졌을 때는 이스페타시스가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고 투자하시기를 바라보면서요. 아무튼 이스페타시스,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반도체처리 반등이 좀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기술적 반등이 될지 아니면 추세 반등이 될지 이제 디레임이라든가 랜드플레시 같은 경우도 레거시 쪽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소재부품 장비를 비롯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였고 최근에 수출입 데이터를 보더라도 반도체만이 오히려 플러스를 보여주고 자동차라든가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다들 보면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다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작년보다 매출이 좀 수출 물량이 좀 줄어드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좀 접근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스페타시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기술력으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이스페타시스 괜찮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고요. 이어서 또 삼성전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오늘 3% 넘게 상승세 13만 9,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앞서서 박수범 대표님께서 이미 여러 번 또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박수범 대표님이 또 여러 번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워낙 잘 보시지 않습니까? 삼성전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랜만에 칭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무튼 삼성전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물론 지금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삼성전기에서 조달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고 MLCC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제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으로 따져보면 올해 6월 18일이었습니다. 6월 18일에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최초로 만든 회사는 따져보면 일본에 있는 TD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최초로 만들었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를 보더라도 거기는 대략적 1000Wh까지 저장이 되고 에너지까지 저장이 되고 이번에는 삼성전기에서 만든 건 200Wh입니다. 그러니까 한 5분의 1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의 전고체 배터리를 시제품을 내놨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TDK가 최초로 개발하긴 했지만 시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거래처에다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제품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본다면 최초로 개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 시제품을 이미 벌써 고객사에다가 테스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인 양산은 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하겠다는 얘기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빠르면 2025년 하반기에도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TDK보다 좀 빠르게 지금 상용화를 시키는 게 좀 중요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서 소위 얘기해서 좀 밀어붙일 것 같아요. 솔직히 밀어붙여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개발하는 거랑 또 양산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개발하는 거랑 양산하는 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지금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좀 고객사별로 해서 단점도 얘기할 거고 장점도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고차 배터리가 아니라 MLCC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MLCC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MLCC가 몇 개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3만 개가 들어갑니다, 3만 개.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 MLCC가 몇 개 들어갑니까? 약 500개에서 800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봤을 때 전기차의 캐즘이 요즘 분위기 보면 캐즘이라는 단어가 요즘 약간 언론 쪽에서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하이브리드 쪽도 마찬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MLCC의 판매량이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전기차 보급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제가 대당 3만 개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3만 개가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MLCC를 우리가 와인잔에 한 절반 정도 채우잖아요. 그게 딱 1억이에요. 딱 1억치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바발보다도 더 작죠, MLCC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무라타가 1등을 달리고 있고 MLCC 시장에서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달리고 있고 세 번째가 TDK라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점으로 좀 보게 되자면 MLCC가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또 유리기판이 만들어지고 SKC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TDK를 걱정하지 말자. 어차피 양산은 삼성전기가 제일 먼저 할 거고 이미 시제품도 제일 먼저 고객사에 돌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이슈를 좀 기대하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가격대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되면 17만 원에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13만 원까지 내려왔고 현재도 약 14만 원 부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상승 흐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크게 크게 쇼크를 받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디커플링이 만들어지면서 자체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삼성전기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만나보고 왔습니다.